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현동생과 함께 슬라이드 쇼로 보는 서양 근대의 흐름 파악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르네상스를 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보기 전에 왼쪽의 중세시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중세시대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슬람이 팽창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암흑기라고 해서 중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도 존재합니다 즉 이러한 시각 속에서 중세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고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잘 나타났고요 이와 달리 알프스 이북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성향의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탈리아하고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어서 종교개혁입니다 자 바로 앞서 보았던 알프스 이북에서 사회 비판적인 성향의 르네상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까지 영향을 주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부정적이고 부패적인 종교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대표 주자는 두 명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하고 칼뱅인데요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크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면벌부 혹은 면죄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저항을 하면서 또 기독교 내에서 다른 색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사람은 칼뱅입니다 자 칼뱅은요 자 예정서를 제시했는데 인간의 삶은 이미 신이 정해놓았으니 상행위나 기타 직업적인 윤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돈을 번다거나 성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지만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정서를 제시하면서 이 근대 시기에는 오히려 상행위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신항로 개척입니다 자 일명 대항의 시대라고 하죠 유럽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서인도 제도 미국 쪽이죠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나아가 인도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콜럼버스는요 서인도 제도를 개척하죠 그래서 뭐 아메리카 인디언하고 갈등 과정을 겪기도 하고 콜럼버스는 여기가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바스코다 가마는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켈리컷까지 도착을 하게 되고요 자 마젤라는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죠 세계를 일주하면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항의 시대 신항로 개척의 결과는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상업혁명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있었던 후추 여러 향신료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대거 가격을 높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가각혁명이라고 해서 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것도 상업혁명이라고 하는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볼 부분은 절대왕정입니다 자 앞서 신항로 개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에스파나나 포르크갈로 대표되는 여러 왕조들이 이 신항로 개척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다른 반대급부로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됩니다 자 절대왕정 우리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절대왕정은 사상적으로는 왕권신수절, 친수설 그러니까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업행위를 중시하면서 또 기타적인 배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관료제라고 해서 왕 아래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여러 똑똑한 신하들을 데려오게 되고요 자 군사력도 중요하죠 상비군을 만들게 되면서 자신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을 왕이 이제 구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절대왕정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서쪽에서는 루이 14세가 대표적이죠 태양왕을 자처했던 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동쪽에 러시아가 대표되는데 자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는 서여럽을 모방하면서 보다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죠 예를 들어 뭐 수염을 자르게 한다든지 수도를 서쪽으로 옮긴다든지 상트 페테르 브루크로 옮긴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부분은 시민혁명입니다 자 시민혁명은 기존의 절대왕정이 누리고 있는 그런 어 뭐랄까요 지배권 통치권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어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시민혁명은 프랑스를 이야기하죠 자 제3신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세금을 주도해서 낸다든지 그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에서 잘 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한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이들의 기득권 1신분과 2신분에 저항을 해서 어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보면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 그래서 13개주가 대표적으로 독립을 시작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신생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미국은 이후에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경제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국가로 완벽하게 통합이 되면서 연방 공화국이 마련되고 더 발전된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은요 자 왕과 의회의 갈등 과정 속에서 입헌 군지제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이 시기부터 정치적인 안정이 마련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나아가서 산업혁명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은 방금 마지막 시민혁명에서 보았던 영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 바로 방금 이야기한 정치적 안정과 연결이 되죠 명예혁명 이후 의회가 주도하게 되는 정치적 흐름이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경제나 문화나 기타적인 요소의 발전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상황이요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업혁명이 18세기에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력과 같은 부분은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렸고 이에 따라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노동력이 충분했던 것이죠 자 이어서 국민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자 이 또한 간략하게 두 국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입니다 자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군비를 통해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서 프로위센이 주도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일 제국이 수립되게 되면서 독일은 하나의 국가로 뭉치게 됩니다 자 나아가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면요 자 이탈리아도 많은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그리스와 더불어 이 국가도 이제 도시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열 혹은 독립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리발디라고 한 사람이 적셔츠 의용군을 만들어서 이탈리아를 통일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 샤르데냐 왕국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국민 국가의 탄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하나의 민족 의식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제국주의입니다 자 제국주의는요 지금까지 보았던 슬라이드의 내용이 종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느 정도 안정되고 발전된 모습들을 갖고 있었죠 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유럽이 밖으로 팽창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가 아프리카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이 제국주의의 이념은요 찰스 다윈이 제시한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 열패, 약육강식의 논리로 열등한 민족과 우등한 민족이 나뉘게 된다 즉 흑인이나 황인종은 열등하고 백인은 우등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제시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로서 영국과 프랑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은 세로로 쭉 내려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프랑스는 가로로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용토를 횡단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파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일시적으로 충돌을 겪게 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가 제국주의 모습을 봤을 때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기타 여러 국가도 이 제국주에 참여하면서 아프리카 용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간략하게 영국과 프랑스를 기점으로 상징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용토를 보게 되면 수직이나 직선으로 많이 표시되어 있죠 자 그게 왜 그러냐 자 바로 이 19세기 제국주의를 겪으면서 민족이나 여러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열강에 의해서 용토가 획정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용토의 모습이 남아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서양 근대 역사의 전개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르네상스부터 제국주의까지 이르는 일련의 흐름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끝! 팬úblic사의发 Jahren 짜장'T 라인 Ajax 기생 rad став enden 에 에 flawless 이륙 ال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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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る